저 고백할게 있습니다. 정국아! 정국아! 너가 한 달 전 나한테 그랬지. 형! 저 검정색 팬티가 없어졌어요. 미안 그 형 사실 형이야! 너가 없어졌다는 그 검은색 팬티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. 형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지 모르겠어요.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. 근데 내가 그걸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 남자더라. 너 남자더라. 팬티 구멍이 줄려 있었어. 구멍이 줄려 있었어. 너 남자더라. 형! 너 같이 입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. 미안해. 형이 돈 꼭 하고 싶었어 널. 내가 너 팬티 다음에 꼭 훔쳐 볼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다음 훔쳐 볼 거야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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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